이번 시간은 216페이지 청론파트 건축설비 청론파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론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번에 물은 표준상태에서 1기압화에서 4도시를 기준으로 건축설비 물은 설정을 합니다. 이때 물은 밀도가 최대가 되죠. 부피는 최소가 되니까 가장 무거운 기준이 되겠죠. 단위 기준은 그럼 물 이때 4도시물 1세제곱센트가 바로 1cc가 되겠죠. 그리고 1 저것이 됩니다. 1미리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1미리리터에요. 그리고 1구랑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물의 단위 4도시물을 기준에 설 때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단위가 다른 것은 4번이죠. 1미리리리터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0.25메가파스칼 수압은 압력수도에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이제 수압을 우리가 바꿀 때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수압 단위가 나왔을 때 2메가파스칼을 수도로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물의 높이 수도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0.25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25메다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건축설비의 기본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순수한 물은 1기화파에서 4도시일 때 가장 무겁죠. 그 부피는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액체의 압력은 이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액체 내 이미점에서 압력 세기는 어느 방향이나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과 압력의 곱은 기체의 절대 온도의 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는 보일사로의 법칙이죠. 보일사로의 법칙은 비례 관계죠. 사로의 법칙이나 그런데 보일의 법칙은 우리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기체의 최적은 압력하고 반비례하죠. 그래서 염들이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기체의 최적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은 떨어지죠. 압력은 떨어지는데 최적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하고 헷갈리지 말고 보일사로의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나오면 비례 관계에요. 잘 모르지만 절대 온도가 나오면 비례 관계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4번에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하는 고체의 표면 크기나 거칠기라든지 속도의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한다 해서 틀렸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자연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그 자체만은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자체만 이동할 수 없고 기계의 힘을 빌리면 가능해요. 저온에서 고온호동.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8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22에 대기출된 거죠. 자 건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의 무엇이다? 제곱의 비례 관계였죠. 제곱의 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물체의 열 전도율. 자 물체의 열 전도율 개념은 물체의 고유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 정도를 표시한 것이 열 전도율이고 자 그 물체의 1kg 1도 올린 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이죠. 비열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2번도 그리고 3번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 온도 변화에 의한 것이 협렬이죠. 상태 변화에 주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저거죠. 습도에 관한 것이 잡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동일한 양의 물을 배관에 흐를 때 자 배관의 단면적을 2배로 하게 되면 물의 속도는 4분의 1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죠. 유속에 대해서 다룬 거죠. 물의 속도. 자 유속은 이거잖아요. 유속은 유량을 갖다가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이죠.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것 이것이 유속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반비례 관계죠. 간의 단면적하고 유속은 반비례 관계라는 게 이거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유량하고는 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의 단면적을 얼마 했다가 2배 했어요. 그러면 얘는 역순이니까 2분의 1이 되어주면 되죠. 반비례니까.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주의할 점은 간의 단면적을 구할 때 4분의 파이 원절에다 D의 자성이자. 이거하고는 주의하면 되요. 자 간의 굵기를 갖다가 이걸 2배 했습니다. 이걸 2배 하면 E의 자성이니까. 이걸 2배 하게 되면 간경을 2배 했으면 이때 유속은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유속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 큰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죠. 자 이거 아닙니까. 절대 압력은 절대 진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게 절대 압력이죠.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불아서 게이지 압력을 합한 거잖아요. 당연히 절대 압력이 크겠죠. 그다음에 5번에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열 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할 수 있는 열량이 열 용량이죠. 그런데 어떤 물질 1kg, 1개통,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뭐다? 비열이죠.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키로줄 퍼 키로그램 K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옳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PPM은 농도를 나타낸 단위죠. 그러면 1 PPM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다? 1 PPM 1 PPM은 1 Billy Goodall 같은 거에요. 여기 보면 stuff 그래서 100만분의 1이죠. 100만분의 1이 바로 1 PPM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엔탈피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서 현열과 잠열량의 합이 닿게 해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엔탈피는 현열량하고 잠열량의 합입니다 전열량이죠 4번 노점 온도는 어떤 공기의 상대습도가 100% 되는 온도로서 공기의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섭도하고는 비례관계, 섭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엑스 지문 크로스 커넥션은 두 가지 개념으로 쓸 수 있죠 수돗물과 수돗물 이해물이 혼합되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현상 아니면 저것도 되겠죠 교차배관, 급수관과 다른 목재 배관을 연결하는 것 그러면 급수기구의 불비, 불량계가 오수가 역주해서 급수오염시키는 현상이죠 이것도 크로스 커넥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옳은 것은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건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오죠 먼저 1번에 실내에서 사람의 온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는 온도, 습도, 풍속이 규류죠 그리고 복사열 이 네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3번 도일은 특히 난방도일을 하죠 실내 온결 온도와 외기 온도 차이의 일수를 곱한 것이 도일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도일은 실내 온도와 같은 외기 온도가 다를 어느 지역의 극값이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OXX입니다 외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 차이의 일수를 곱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난방도일값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마찰 손실주는 강경의 반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의 비례의 관계였죠 그리고 공기층의 단일 효과는 기밀성이 좋을수록 좋아집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 7번 문제 보시면 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건고 온도, 석고 온도가 동일하면 상대 석도는 100%죠 상대 석도 100% 포화 상태에서는 건고 온도하고 석고 온도, 노점 온도 세 가지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고 온도는 석고 온도보다 낮을 수는 없죠 건고 온도하고 석고 온도의 관계는 이거잖아요 건고 온도가 높게 나타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석고 온도가 높을 수는 없죠 그리고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석도는 변화가 없다 공기를 냉각하든 공기를 가열하든 간에 절대 석도는 안 변합니다 왜 그러니깐 절대 석도는 석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석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공기의 상대 석도는 변합니다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석도는 낮아지고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석도는 높아지는 게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호딱지가 생기는 게 공기를 가열했잖아요 난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니까 호딱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 석공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놨죠 먼저 1번에 보시면 현열비 현열비는 전열량, 현열량 플러스 잠량이 전열량이죠 대한 현열량의 비율이 현열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현열비고 그 다음에 석공기 엔탈비는 석공기 현열량이라고 해서 OXX입니다 석공기 엔탈비는 공공기 엔탈비는 현열량하고 석공기 엔탈비는 잠량 두 가지 합이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근곤도가 일정한 경우 상대습도가 높을수록 노점 온도는 높아진다 그러면 보통 근곤도가 일정할 때 상대습 습도가 높으면 당연히 노점 온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예요 비례 관계 이것을 명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4번에 절대습도가 커질수록 수정기분화 같이 다니니까 절대습도하고 수정기분화하고 노점 온도는 같이 다닙니다 항상 커지면 같이 커지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듭니다 세 가지 절대습도, 수정기분화, 노점 온도, 습도의 영향으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5번에 석공기 비용적은 근곤도가 높아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비용적은 최적이잖아 그래서 높아지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2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이 석공기 선도상의 석공기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가전하죠 먼저 1번에 석공기 선도를 사용하면 수정기분화비나 주요 온도 현열비를 알 수 있다 해서 되죠 유요 온도는 안 돼요 근곤도나 석공도나 노점 온도는 알 수 있지만 유요 온도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은 1번은 옳지 않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상대 석도 50%는 석공기의 근곤도하고 석공도하고 비교했죠 그러면 근곤도가 높아야죠 석공도가 높을 수 없죠 이렇게 됩니다 석공도하고 그래서 근곤도는 석공도 낮다 해서 OXX 이것도 틀린 거고 그리고 3번에 상대 석도 100%는 석공은 근곤도 노점 온도는 우리가 같죠 그래서 이제 근곤도 100%일 땐 근곤도 석공도 노점 온도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3번에 옳고 4번 근곤도 변화 없이 절대 석도만 상승시켰다 그러면 절대 석도를 상승시켜서 상승하면 같이 다 상승되는 거예요 절대 석도 상승시키면 수정기 분압도 커지고 노점 온도도 높아지고 석공 온도도 높아지고 엔탈피도 커지고 비용적도 커지고 다 같이 높아집니다 석공 온도 높아지는 거고 낮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석공 온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5번 절대 석도 변화 없이 근곤도만 상승했습니다 그럼 근곤도만 상승하면 온도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노점 온도는 안 변합니다 노점은 석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변화하지 않아요 절대 석도 변화 없이 근곤도만 올렸어요 공지만 가열만 했다는 거예요 근곤도만 올리게 되면 이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 석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수정기 분압하고 절대 석도 같이 다닌다고 했죠 수정기 분압하고 절대 석도 같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절대 석도 하고 노점 온도 그럼 이건 석기 영향을 받으니까 얘들은 일정한 거에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일정한 겁니다 근곤도만 올리면 가습이나 이런 거 없이 근곤도만 올리면 그래서 일정한 겁니다 낮아진다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강경 50ml로 시간당 3000kg의 물을 공급하고야 할 때 배관의 유속은 메타세크처럼 약 얼마인가 유속에 대한 문제죠 유속은 초당 계산 하락했죠 그러면 유량을 갖다가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량의 단위도 세크초로 맞으니 입방메다 퍼세크로 해야 돼요 그리고 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디의 자성이고 그러면 자 보시면 유량을 갖다가 거기 0.000833 해놓은 거 있죠 이거는 한산해 준 거예요 이걸로 그럼 유량이 3000kg이잖아 시간당 그러면 3000kg는 얼마다? 3000kg은 3입방메다잖아 그러면 시간당이잖아 시간당 그러면 초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그래서 3 나누기 얼마다? 3600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제가 수치로 계산해 놓은 거고 3600입니다 이게 0.0008333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분의 파이 3.14 곱하기 간 D 간의 간경이 50mm라고 했죠 그러면 50mm는 5cm입니다 그럼 메다로 해야 되죠? 0.05의 자성이죠? 자성 그럼 0.05 두 번 곱하기 자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내악 내악 외 외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0.42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거기 2번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1장에서 물과 계산한 문제는 거의 답이 2번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마차 손실수들 내든 거의 2번이 답이 거의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배관에 흐르는 유체의 마차 손실수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그러면 마찰 손실수도에 여러분이 계산식을 아시고 그리고 혹시나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해두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죠 마찰 손실수도는 마찰 손실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손실 개수 곱하기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직경이죠 간의 직경은 내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속의 제곱의 2배의 중력 가속도 9.8이죠 그래서 위의 것은 비례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비례 그리고 품모 간의 직경과 중력 가속도 이것은 반비례죠 반비례 반비례의 관계죠 그럴수록 적어지겠죠 그리고 간의 마찰 손실계수는 비례의 관계죠 커집니다 그래서 11번은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자 배관의 직경이 100mm죠 100mm인 간의 유체가 2m 세크처로 흐르고 있어요 배관의 길이 1m당 작은 마찰 손실 자 이겁니다 다 주어졌잖아요 이거 계산 문제 그대로 풀면 되는 거야 마찰 손실계수 얼마를 주어졌다 0.01 곱하기 간의 길이가 1m당이죠 1m 그리고 간의 직경이 100mm이니까 100mm를 m로 한산하면 되죠 100mm가 얼마 됩니까 10cm이잖아요 10mm가 1cm이네요 그러면 m로 따지면 그래서 간경은 10cm 0.1m 아닙니까 0.1m 자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속의 제곱이잖아요 유속의 그래서 이제 유속은 2m 세크처로 2의 좌성이고 2배의 충력가수 9.8m 이렇게 두드리시면 되죠 그러면 이것도 답이 0.02 해놨죠 0.02 물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는 답이 그 2번이 많다 자 그리고 13번 물이 흐르고 있는 원형 배관의 간지름 2분 1로 감소시켰습니다 그럼 물속의 물의 속도는 몇 배로 증가하는가 해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겁니다 유속은 간의 지름이 반별했죠 그러면 지름은 제곱이었죠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들기에는 제곱입니다 제곱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역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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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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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먼저 1번에 자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비를 우리가 크게 하면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되죠 외피면적은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들었고 그 다음에 2번 지하주차장 한기용 펜의 일산화탄소 그래서 얘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 농도에서 자동 제어돼야 돼 그럼 여러분들 자동차에서 나오면 있죠 디젤차도 있고 가솔린차도 있고 일산화탄소가 생기거든요 이 농도에서 자동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난방수산수 펌프는 대수제어나 가변속 제어방식을 채택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송풍기는 회전수 제어가 댐프 제어에 비례해서 동력절감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회전수 제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실의 청고나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면에서 가능한 낫게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성입니다 청고 높으면 에너지는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15번 어떤 실의 지등연량이 잠열은 3만 5천 왕터고 현열이 1만 5천 왕터 일단 실내 온도 22도에 습도 50으로 유의할 때 잠열비 그럼 잠열비는 이게 잠열비 되는 거죠 잠열비는 현열량 플러스 잠열량 전열량에다가 엔탈비에다가 잠열량 두면 되는 거죠 이게 현열량 두면 현열비고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혈열량이 1만 5천 이죠 1만 5천 16번 실내온도 20도씨 외기온도 5도씨일 때 콘크리트 벽지의 열관류 0.6와트 퍼 제곱미터 케일이다 이때 벽지의 단위면 열관류에 손실하겠죠 이거는 열관류율에다가 온도 차이에다가 표면적 곱박 시간 하면 되죠 안주어지면 기본이 1시간이자 표면적은 1제곱미터 잡아 두시면 되죠 안주어졌으니까 그러면 열관류율 0.6에다가 온도는 항상 차이입니다 온도는 20-5도네 그럼 마이너스 5도만 주의하십시오 마이너스 5도면 면적이나 시간은 1시간 잡으면 되잖아요 안주어지면 15 곱하기 6이니까 9 되겠네요 그리고 17번 건축물의 열 성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벽지의 외벽에 열관류 저항이 클 수 열 성능상 유리하죠 그러면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열이 못 빠져야 하는 게 저항이잖아 그러면 열관류율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고요 율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작을수록 열 성능상 유리하죠 그런데 열관류가 클수록 열 성능상 유리하죠 율은 열 전도율이든 열관류율이든 율들은 전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저항값은 큰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설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여름철은 일사 차단 및 겨울철은 일사 취득을 위한 차양 계획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름엔 태양이 들어오면 냉방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차단해야 되고 일사를 태양열을 그런데 겨울철은 태양열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루 온도 변화가 큰 지역은 열 용량이 적은 벽체보다는 큰 벽체에 써야 되죠 그래서 열 용량이 적은 벽체는 충격적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빨리 씻고 빨리 데워지죠 그러면 열이 커야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씻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되죠 그럼 온도 변화가 심할 때 벽체 두께가 툭 굴숭 좋은 거죠 그리고 지붕 속에는 반사형 단열제를 써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알루미어 박판과 지열을 반사시켜서 단열 효과를 가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의 효율적인 설비 시스템을 적용과 용량 산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열 시공 시 열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유리합니다 열교 현상에는 에너지가 많이 흘러가는 열적 치약부가 되니까 당연히 단열의 에너지 절약을 분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19번의 실내의 결로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열과 유리 높을수록 심하죠 주항은 반대고 항상 주항하고 유름 반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실내 온도차가 클숭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심한 겁니다 그리고 실내의 향기는 잘 되면 안 생기죠 문 열고 달리면 유리창에 성에 안 끼죠 그리고 열관류 주항이 클숭 심한 게 아니고 주항은 적을수록 우리가 발생을 하는 건 심합니다 그러면 주항이 크면 방지 대책입니다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겨울철 벽체 표면 결로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실내의 발생 수정기량을 줄여줘야죠 습도가 높아지면 결로는 잘 생기는 거죠 습도를 낮춰주시면 됩니다 수정기 발생을 해야죠 그리고 한결을 통해서 실내의 절대 습도를 낮추면 돼요 습도하고 표면 결로는 비례 관계 습도가 높을수록 결로는 잘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벽체의 단열강을 통해서 실내척 표면 온도를 올리면 되죠 실내척 표면 온도가 높으면 안 생겨요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이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 표면에서 물방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내척 표면 온도를 주변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우리가 명시할까요 주의하십시오 실내척 표면 온도가 높아져야 되죠 표면 온도가 높아야지 안 생겨요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여러분들 성용차를 몰 때 외기가 추우니까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결로가 생기냐 그래서 여러분들 등에 뒤에 성액기의 열 선 넣죠 온도 올리면 되고 앞유리나 옆에 유리, 창유리는 없잖아요 열 선이 그러면 난방을 해가야 온도를 올리면 되잖아요 히트 틀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5번에 난방기을 이용해서 실내척 표면 온도를 높이면 되죠 그래서 명시가 표면 온도가 높으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시험에는 저걸 기억하십시오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척에 방섭청 설치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방섭막이라고 해야 되고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섭청, 방섭막을 설치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21번 문제 보시면 기존의 열관류저항이 3입니다 벽체의 열저항이 0.04고 단열재가 40mm로 보강했을 때 이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을 구하라케 했어요 그러면 열관류율은 열관류저항의 역수잖아요 열관류저항은 열을 못 빠져나는 게 저항이죠 이거의 역수가 열관류율이에요 그러면 이 열관류를 구해서 전체 열관류저항을 구해서 역수치하면 열관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열관류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열관류저항은 전체 열관류저항은 기존의 열관류저항에다가 맞죠? 기존 열관류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어졌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면 되죠 보강된 저항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보강된 저항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보강된 저항값은 단열재 두께를 갖다가 단열재 두께를 열전도율하고 반별이 되니까 열전도저항이 열전도율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재 두께를 갖다가 열전도율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열전도를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열관류저항이 3이라 주어졌잖아요 이거 3 플러스 단열재 두께가 40mm 주어졌잖아 40mm 그러면 이거는 4cm종 0.04잖아 그러면 0.04에다가 열전도 0.04종 그러면 이거 1이네요 그러면 전체 1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0 저항이 이것이 되죠 그럼 이거 6수치하면 열관류율 나오겠죠 그러면 6수입니다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은 0.25죠 열관류율은 이것이 되는 거죠 0.2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열관류저항이 2이고 그 다음에 벽체 열전도율이 0.03 그리고 단열재로 보강해서 열관률이 0.25가 됐습니다 이럴 때 케인 벽체만 단열재 보강 두께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네요 이걸 구하라 했어요 식은 이거 똑같은 거 써도 돼요 어떻게 하든 동일하게 개념 우리가 아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0.25의 열관률을 구한다 그러면 0.10 이거죠 이걸 구하 이거죠 저항의 역수가 열관류율이었잖아요 역수가 열관류율이에요 열관류율이고 이게 0.25잖아 이게 0.25 구한다 그러면 0.25니까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역수가 전체 열관류저항이 얼마다 4라는 거죠 4를 구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이거 4고 그런데 기존의 열관류저항이 얼마다 2.5잖아 이게 2.5고 맞죠? 2.5 기존의 열관류저항이 2.5잖아 저항은 열관류율이 역수니까 맞죠? 그리고 단일제 두께 이거 열 전도율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이거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차잖아 차만큼 이게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얘를 물은 거잖아 단일제 두께 그러면 여기에서 빼면 1.5잖아 4에서 1.5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죠 이 열 전도율이 주어졌죠 현재 열 전도율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합니다 이거 차액이 있겠죠 차액이 얼마입니까 1.5잖아 맞죠? 그리고 단일제 두께를 물었으니까 열 전도율 이거 곱해 주시면 되죠 1.5 곱하기 열 전도율이 얼마 주었습니까 0.03이잖아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1.5에다가 0.03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0.03이니까 0.03 그러면 이게 차에다가 열 전도율만 곱하면 단일제 두께는 왜? 역수니까 자 이거잖아 이거 주항이 이렇게 바로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열 전도율을 그냥 이거 기존의 열관리주항하고 전체 열관리주항이죠 차에다가 그러면 1.5죠 그다가 바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열 전도율 그럼 바로 단일제 두께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0.045 되겠네요 자 메타 메타입니다 0.045메다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미트로 구하라겠죠 그러면 미리미트니까 0.4cm가 되겠죠 4.5cm가 45mm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단일제 두께를 보강된 단일제 두께가 얼마예요 이걸 찾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존의 열관리주항이 주어졌죠 열관리주항이 2.5mm 벽체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열관리율이 0.25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역수가 전체 열관리주항이 되니까 그럼 역수치에서 4를 해서 그 차액에다가 바로 그걸 갖다 단일 열 전도율하고 곱하시면 이 단일제 두께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mm가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런데 이 단일제하고 열관리주항 계산 문제는 답이 막 놓여집니다 이거는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물하고 관련된 계산 문제 나올 땐 답이 2번이 된다 단일제는 왜 달라지는 이것들 옷 두께 다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단일제는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막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